다, 다, 다 아, 자괴감 들어 민기야, 그만 자라 두 분 성격이 진짜 반대신 것 같아요 너무 좀 다르긴 해요 항상 제가 먼저 좀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까불고 이런 걸 되게 즐겨 한다면 종현구는 조금 가묵하고 더 보는 걸 좋아하는 저는 사실 낯가림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이제 랜이 먼저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먼저 좀 서스럼 없이 대해줘서 이 친구가 연습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에 진짜 친구가 된 팬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 별주부즈를 가지고 저도 뭔가 컨텐츠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이번에 같이 나오게 되죠? 너무 좋죠 별주부즈 너무 좋아하시는 아, 기대가 되네요 아, 얘랑은 하면 안 됐는데 진짜 두고 보세요 네, 잠시만 제가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 일기 저도 쓸 거예요 그래요 아, 우리 사이좋게 가야 돼 왜 그래 네, 사이좋게 가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제발 부탁할게 제발 나도 부탁할게, 진짜 내가 봤을 때 걔는 이미 나를 골려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 나 죽을 수도 있어 나 진짜 얘야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거 절대 못 해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프로그램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현이를 위한 겁니다 조현이를 위한 겁니다 네, 진짜로 잠깐, 우리 말 없는 꿈꾸어 아, 로봇버스 인스리위치 It's very heavy,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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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너무 그냥 책이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또 영어가 제가 좀 취미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읽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It's ver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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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very heavy. 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기 잠시 좀 그만해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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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말 리얼인 거죠. 지금 너무 긴장돼요, 진짜. 뭐야, 이거.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언니북이. 자, 오늘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을 남자 컨셉으로 길을 나섰다. 외롭게 서있는 나무 한 그루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안녕? 잘 지냈어, 떡발나무? 영화 보고 싶었어. 네가 없는 동안 난 정말 외로웠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나무가 뭐라 그랬어? 네. 힘들지라고 하시네요. 네.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제가 태어나서 나무의 뽀뽀라는 거는 정말 네. 처음입니다, 정말. 정말.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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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네요, 날씨가. 제가 의상을 입고 걱정되더라고요, 올 때부터. 무엇을 할까. 일단 일기장 받아가세요. 주베르토 로얄스키 백작 3세님.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로얄 백작 3세? 그거 뭐야? 그게 제 명칭이에요? 구현 씨의 이름은 JR이 아니에요. 주베르토 로얄스키 백작 3세이십니다. 그럼 저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주베르토 로얄 3세 백작 그걸로 해야 돼요? 아니, 이름도 뭐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아이돌도 가수로서 예술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넓은 그런 예술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 친구의 이름을 아, 뭐로 지어주지? 제순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좋아라. 아주 털이 반짝반짝 빈다는구먼. 알겠습니다. 그래도 친구 한 명이 있네요. 자, 뭔가 느낌이 감각적이다. 주베르토 로얄스키 백작 3세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백작님의 예술적 감성을 같이 도와주실 음악가분들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베르토 로얄스키 백작 3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주베르토 로얄스키 예술적 영감을 펼치기 위해 하늘공원에 왔다. 제가 최근에 경치 좋은 곳을 찾아봤어요. 근데 하늘공원 사진을 제가 보자 너무 그 황홀한 느낌이 딱 뭔가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예술적인 막 그런 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갑자기 숲으로 뛰어간다. 재순아! 몇 바퀴야! 그리고 난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아, 또 해야 돼. 아, 진짜 어지럽네요. 어, 반대로 한 바퀴 돌아야겠다. 됐습니다. 아, 솔직히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풍차 돌리기. 네, 별로 썩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자, 이제 시작이야. 갑자기 비가 오네. 트렌치코트를 같이 쓰고 편의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발랐어요. 아, 발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션 수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게 편하게. 누나? 그러면 제가 누나를 이제 편의점까지. 여기 근처 편의점, 저기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제 트렌치코트를. 네. 네. 그럼 제가 일단 비 오는 상황을 먼저 만들게요. 네. 어우, 갑자기 비가 오네. 안녕하세요. 아, 저 비가 오는데. 제가 혹시 편의점까지 데려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같이 코트에 쓰시고. 여기, 여기 잡으시면 돼요. 제 우산이거든요. 네. 여기, 여기 잡으시면 돼요. 제 우산이거든요. 너에게 난 혜진영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너에게 난 혜진영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편의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이고. 아, 비 안 맞으셨어요? 잠시만. 머리가 더 엉망이 되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꽤 처음 뵙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사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다시 쓰시고 하실래요? 비워요, 비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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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아니었네요. 아, 비가 너무 많아요. 비 안 맞아요? 괜찮아요? 네. 조용히 또 전 맞아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지금 그 막강한 진짜 그 미션을 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막 후회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진짜 두고 가. 집에서 보자. 어? 토끼잖아, 별명이. 당근. 나 진짜... 김종현 씨 진짜... 두고 보자, 진짜. 당근. 전 당근이 먹고 싶어요. 당근. 그냥? 난 토끼니까. 당근, 당근. 당근. 음, 그리고 토끼처럼 먹으면서 깡총깡총 뛰어다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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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끼야. 하하 넌 이름이 뭐니? 하하 하하 이봐요, 어린 친구도 알아요. 내가 힘들겠다는 거. 고마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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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응. 그냥 먹을까 쓰다. 네. 하 하 하 하 사람들 많은 데 간 것보다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핫한 장소를 좀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아오 그렇구나. 나 사람 많은 데 보내면 안 돼? 알겠어, 참고할게. 하늘보건 사람 엄청 많은 거 알죠? 진짜 많아요. 화려한 모델. 꼭 화려해야 돼, 이렇게. 탁, 탁, 탁. 이렇게 가요. 하하 하 주베르토르야스키 백자삼세가 지금 예술을 하러 갈 것입니다. 박수 주세요. 후! 한 번만 주세요. 제발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베르토르야스키 백자삼세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지나가면 아티스트 같네요. 뭐 있어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해요. 한 번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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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예스! 저 가볼게요. 뭔가 경치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마치 홀린 것처럼 신의 씨 춤을 추는 거예요. 살짝 이런 느낌 있잖아. 여기가 갈대밭이다, 그러면 뭐. 아, 뭔 춤이야 도대체 저게? 진짜... 진짜 힘들게 한다, 민기.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할게요. 네. 알, 알, 알. 알, 알. 여기가 제일 쉬는지는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하러 갑니다 그제 집에 가면 안 돼요? 오늘 나 자신을 예쁘게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 네일아트샵을 향했다 게임하면 안 돼요 찬스? 빨간 펜 짠 게임 준비를 그럼 혹시 그 게임의 고수입니까? 제가 그 게임의 고수입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바비바비보 빠빠찌 찌찌찌 찌찌 묵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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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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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걸 지우고 사람들에게 향했다 아 이건 괜찮은가 봐요 네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모든 말을 노래하기로 마음먹었다 네 기분이 좋아져 여기에서 사람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주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괜찮 하하하하 와 나 진짜 잠시만요 빙이를 한 번 해야 돼요 고민 상담을 들어 드릴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야호 친구 긴장하지 마오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노래 잘 하오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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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생긴 거예요 그래요? 하하하하 노노노노노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오 정말 이쁘오 자신감을 가지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이요 그 존재만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 하하하하 알겠소?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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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요 자신감을 가지오 하하하하 노래가 아니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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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간 내년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나 밥 먹는 거 신경을 안 썼네 밥은 먹어야지 하하하하 야 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다 데이하 진짜 이게 뭐야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하하 당근 좋아 당근 좋아 당근 많이ädd 고마워요 저 주세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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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근